니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알아? 시어머니? 왜? 오늘 대외경지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미 FTA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 세계 1위로 가는 길이라면서 이해단체의 저항 때문에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아빠 꺼! 아빠 꺼! 당신이... 당신은 뭐야? 당신이 뭐예요? 아, 그럼 허브차를 하나 줄래요? 사과 사과요! 네? 네! 아빠 허브차 할래? 네! 그럼 너도 허브차 줘? 네! 허브차랑 필요하면 얘기해 주세요! 이거 카마야? 캠코더! 캠코더? 응! 지게 찍어 먹어? 지게 찍어 먹어? 초코더! 아빠 지게 찍어 먹어? 아빠 지게 찍어 먹어? 초코렛이나, 핫초코렛이나... 엄마 초코렛? 네! 엄마 초코렛? 엄마 초코렛 보러 먹어? 그럼 니가 주말마다... 주말 마다... 두 시간에 한 번씩은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네! 그럼요! 그럼요! 네! 내가 초코렛 보러 먹어? 어디서 먹어? 이거 뭐야? 오코면 초코를 알아? 응! 오코면 초코를 먹어보게! 응. 아니... 정말 누구야?